포인트 안무 좀 알려주세요. 그대로입니다. 이게 일어나서 안 알려드려요. 어떻게. 일어나서 보여주세요. 그대로 펄로 크게, 파도를 넘는다고 생각하고 상체까지 같이 넘어요. 파도 하면서 골반을 넘어라, 넘어라. 힘을 골반을 또 한 번 쳐줘야 되네요. 여기가 포인트예요. 아. 팍. 이야. 이걸로 포인트입니다. 아 멋있다. 유아 씨, 한 번 일어나셔서 우리 포인트 한번 아까 뿔소라도 네, 뿔소라도 한번 알려주세요. 뿔소라는 정말 쉬운데요. 우선 손을 이렇게, 나 마이크 대줄 때. 네네. 손을 일단 만손을 중지를 딱 이렇게 모으시고요. 다이아몬드 만들어주세요. 네. 이렇게 살리면 뿔소라 모양인데요. 네. 귀 옆에다 두고, 왼쪽 귀에다 옆에 두고. 아. 손을 외우는데. 네, 왼쪽, 오른쪽. 네. 아니, 일어나신 김에 파도를 넘어도 우리 유아 씨 버전으로 한번. 네. 한번 봅시다. 셋, 넷. 파도나무로 날. 이렇게. 그래서 이제 뿔소라가 이제 옛날에 들으면 파도 소리가 들린다고 많이 얘기하시잖아요. 아, 그건 제 세대 때 얘기인데. 그리고 어린 친구들도 그 얘기 들었어요? 아직도 들리더라고요. 네. 아직도 들리더라고요. 안 들리면 들어야죠. 그렇죠. 그래서 여름이 들려야 포인트 동작은 뿔소라의 대구 여름을 들어보는. 네. 아, 그런 동작, 포인트 동작. 예, 잘 봐.